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다. 싸움 붙이려고 왔다. 이런 말이 뭔 말일까요? 사랑을 주러 오신 분이 심판보다는 구원하러 왔다고 하신 분이 갑자기 이런 말 하실 때는 이유가 있겠죠. 이 말도 아주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우리 애고 안에서의 전쟁입니다. 성령을 따를 거냐 말 거냐의 애고가 결정해야 돼요. 그건 인간의 몫이에요. 아버지가 자유권을 줬잖아요. 악을 할 수도 있는. 마귀를 따를 수도 있는 자유권을 아버지가 준 겁니다. 우리한테. 왜 줬을까요? 강제적으로 선택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선택해보라 이거죠. 자발적으로 순복하는 존재를 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진리에 자발적으로 순복하는 존재. 즉 그러면 선택권은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사실 하느님이 주신 거예요. 선택해보라는 거예요. 너가 진짜 좋아서 선택해봐라. 선택권을 줬더니 선택권을 주자마자 그냥 다들 마귀한테 뛰어가고 있는 거죠. 아버지 마귀 마귀한테 아버지. 어이없죠. 마귀마저도 다 아버지의 권능 안에 존재하는데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마귀는. 그림을 명화를 그리려면 그림자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림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마귀도 있어야 사람이 이제 악의 유혹을 당해야 그때 진짜 아버지의 자녀인지 아닌지가 딱 드러나거든요. 그때 아버지 선택한 게 짜릿한 거죠. 아버지가 막 변태라서 그러신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아름다운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우리가 선을 선택한다는. 우리가 성령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면이 하나님이 사실은 이 모든 걸 주제하시지만 애고 입장에서는 또 선택하는 거예요. 애고 입장에서는. 아버지께 바치겠습니다. 이건 우리의 선택이거든요. 우리한테 선택권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돼요. 모든 일을 아버지와 하신다. 그 말 맞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 권능으로 다 하실 수 있는데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기를. 그래서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건요. 우리 애고가 선택을 할 때 양심. 제가 항상 주장하는 양심 51%가 이겁니다. 제가 양심 51%를 주장하죠. 자 이게 이 말이 똑같은 소리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습니다. 왜냐. 여러분 속에서 양심이 51%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화평으로는 안 가요. 좋은 세계로 못 가요. 화평으로는 천국 못 가요. 전쟁을 하셔서 그동안 욕심이 주도해온, 마귀가 주도해온 역사를 바꿔야 돼요. 양심 승리의 역사로 바꿔야 돼요. 아마게돈이라는 건 양심과 비양심의 대결입니다. 지구적으로 보면 양심 세력과 비양심 세력의 대결이지만 우리 안에서 보면 벌써 내 안에서도 양심 51%가 되는지 여러분 양심 51%가 여러분 안에서 구현되잖아요. 평균적으로 여러분 천국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게 천국이에요. 그럼 이 얘기를 하면 꼭 제 강의에 덕을 달리는 게 있어요. 사람이 양심하면 천국이라고요? 인간의 힘만으로 구원 받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라니까요. 이건 거듭난 양심이라니까요. 성령으로 거듭난 양심 아니고는 무슨 인간적 양심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양심이겠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양심이 진짜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 양심이 51% 이상 여러분 영혼을 다스린다면요. 여러분은 이미 천국에 살고 계신 거예요. 인간적인 부족함이 보여도 사실은 여러분 천국에서 오는 화평이 더 커요. 여러분 내면에.